검찰이 일명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JTBC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 관련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실제로 봉 기자는 당시 기사에서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19일 조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.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봉 기자를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.